시아 준수 김준수 xiae 준수 김준수 수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단 행사명 용인드론 페스티벌 날짜 2018년 10월 26일 오후 6시 장소 국경찰대학 경도관 실내체육관 주최 용인시주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보안 용인시위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loving you keep me alive 뮤지컬 드라큘라 중에서 첫인사 제가 드론을 잘 몰라요 사실 드론을 떠나서 사실 기계를 친숙하지 않아서 내 핸드폰도 쓰는 것도 제 자신이 기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기계를 잘 다루지를 못하는데 무대다운 무대 제가 저녁이 1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1010이 된 아까 내일은 한자리수 듣기로는 아까 군인분들이 왔다고 제가 염장 지르려고 한건 아닌데 오르막길 예쁜 목소리 예쁜 표정에 토크 배드민턴을 정말 하는 곳이에요 부단장님의 푸시와 위경의 신분으로서 전역하기 전에 한두 번 정도는 부르는게 그래도 저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대가 나이기에 제 73주년 경찰의 날 기념 웹드 ost 첫 라이브 mc 인터뷰 신곡